정상 시청시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울어장의 빅스텝 신호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 아까이 하락을 했죠. 너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지금 0.5% 정도 인상할 거라는 그런 시각이 아주 우세했죠. 우세했는데 지금 4월 22일인데 지금 이 시점에 파울어장이 다시 한번 무엇을 딱 박아주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크게 반응을 했죠. 기술주들은 급락을 했지만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목들도 꽤 많이 눈에 띄고 있죠. 자 HLB는 약세장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이제까지 계속 잘 보여줬죠. HLB는 현재 주가 위치는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죠. 자 이런 지금 위치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동을 좀 태우고 있죠. 계속 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리고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일정 구간 내에서 상승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동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겁니다. 오늘은 뭐 외부 요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파동이 계속 진행이 되죠.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 조금 약한 모습 강세를 보이면 조금 강한 모습 이런 파동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유지를 하되 어느 일정 부분 수준 이하로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은 나타나기가 아주 힘든 환경을 잘 갖추고 있죠. 연내 엔데이 승인 신청 두 건 이런 부분은 금리를 인상하든 말든 이런 부분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약가치 급변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HLB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강에서 운항하는 수소선박 세계 최초죠. 이거 세계 최초 운항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겠죠. 일단은 HLB의 재무는 상당히 오래부터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FFA 인수에 노터스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그리고 지금 현금 흐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올해 턴아라운드가 되는 첫 번째 해가 될 겁니다. 영업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지금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파우러의장이 올달에 금리 빅스텝 신호를 보내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2.07% 하락에 다우가 1.05% S&P500이 1.48% 하락을 했죠. 10년 물 국채금리 3% 육박을 했는데 결과는 2.91%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지금 10년 물 금리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월스트리트고 연초 1.5%에서 지금 금리가 최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급등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 전략가의 시각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아직 최고쯤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만간에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되는 공급망 혼란 자 이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은퇴 코로나에 대한 우려 여파로 노동참여도의 느린 증가세 이런 부분은 연준의 2% 목표보다 2배 이상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연준의 1년 뒤에 현재 시장에 책정된 최고치 3.25% 3.5%대 금리를 더 높게 인상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시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파워로이전은 인플레이션기에서 좀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 라고 IMF 주체 토론회에서 발언을 했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에 상당히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이 부분으로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방점을 딱 찍어주면서 진짜로 이제 크게 올린이 나보다 여기에 좀 반응을 한 그런 모습이죠. 연준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 성장률 목표치 2%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3월의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3월 달에 연간 기준으로 8.5%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상당히 높게 올라섰죠. 시장 일부 경제학습자들은 이 수치가 최고치가 될 것이다. 4월부터는 이런 상승률은 많이 좀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파월의 정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월가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연착륙이 연준의 생각처럼 가능할까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월가의 시각은 연준이 소프트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시간 운 세가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아주 높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경제에 악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내렸죠. 엔비디아 6%, 메타 6%, 아마존 넷플릭스 3%, 3.7%, 3.5%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도 2.5%, 1.9%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좋았던 테슬라는 3% 정도 올랐죠. 다른 전기차 관련 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거기에 맞는 주가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 기업들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항공주들은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소식을 전한 유나이테드 항공은 9.3%를 낮고 나머지 항공주들도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고 유가는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주들은 괜찮았습니다. 바이오 주들은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건강관리 관련 주들은 0.3% 오르고 0.3% 내리고 뭐 이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S&P 쪽을 보면 대부분이 다 올랐습니다. S&P 쪽에서는 건강관리 관련 주 에버비가 1% 에버트가 0.6% 브리스톨 마이어 0.3% 이렇게 다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퀘스트 진단키트 관련 주가 2.3%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나스닥에 있는 이 건강관리 주들은 혼조세죠. 길리어드 암젠이 올랐고 썬드 바이오젠이 좀 내렸고 1% 내외 수준에서 움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일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워낙에 낮게 형성이 되었죠. 워낙에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에서 밑으로 벗어나는 흐름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파동을 태우고 있죠. 계속해서 파동을 태우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평선을 옆으로 끌고 가면서 120선을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다. 이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아주 강력한 세력이 하반경직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다 사줄게.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오늘 분위기는 별로 안 좋겠죠. 지금 미정씨가 좀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바이오주들은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누르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서 또 20선을 힘없이 뚫고 내려오는 흐름이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좀 내리는 모습이 나타날 만한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죠. 좀 내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보다 하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면 되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어느 정도 내려오죠.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올라오면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얘는 나노코박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아무튼 그 부분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윤곽을 좀 드러낸 상황이고 올해 엔데이 승인 신청 두 건 정도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라고 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 약소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온저리에서 벗어나는 흐름 따위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죠. 계속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을 좀 더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호재 소식이 나오면 위로 이제 작은 산 정도 만들어주겠죠. 그러다가 엔데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아주 큰 산을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